자 통풍 일단 통풍이 무엇이냐 통풍이라는 것은 관절염의 일종이에요 특히 이제 엄지 엄지 이쪽에 많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 완치가 힘든 병이야 60%는 다시 75%나 64%나 75% 사이에는 다시 2차 재발이 될 수 있을 정도 하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 어느정도 호전이 되는 이제 병이 통풍입니다 그럼 통풍 여러분들 요즘 난리가 났죠 요즘이 아니라 한 몇개월 전에 이제 얘기 났어요 연예인 몇몇분과 여러분들 아시는 무도인께서 이제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통풍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헬스 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프로틴 쉐이크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구요 그 결과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나 단백질 쉐이크를 잘 먹지 않는 걸 서운하시는 분들 특히 자연식을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견고한 논리가 생겼어요 어 TV에서 그랬다 저기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종종 물어봤는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대답했어요 단백질 과다 섭취 때문에 통풍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단 미국에서 인구의 한 2% 정도가 통풍을 가지고 있대요 단백질이 베이스된 미국에서도 2% 밖에 발병률이 나지 않는데 물론 좀 높은 수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은 높진 않아요 통풍의 원인은 일단 주된 원인은 유전적이에요 네 제네릭 팩터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는 바로 식이요법인데 식이요법에서 이제 퓨린이 퓨린이라는 이제 이제 유도 그 성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표현해요 중요한 성분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퓨린이 대사과제를 거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요산이라는 것이 물질이에요 신장에서 70%를 이 요산 이제 해독이죠 관여서 맡아요 아무리 논문을 가면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산에 대해서 제가 어느정도 설명해드렸죠 그러면은 왜 왜 그러면 단백질 과다 섭취가 왜 단백질 과다 섭취가 통풍이 걸린다는 것으로 와전이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산이 대개는 어디서 해독이 된다고? 신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장의 건강함과 불건강함에 따라서 요산이 해독이 잘 안되서 요산이 높아져서 그것이 통풍에 기인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신장을 괴롭힐 수 있는 요인들이 운동한 사람들한테는 꽤 있어 첫 번째 과도한 운동 심부정증 걸릴 수 있어 신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급성적으로 나빠지는 거 그러면 요산은 해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맞아요 그건 들어봤어요 단백질이 분해하면서 나온 독성이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를 신장에서 해독을 해 네 세 번째 크레아틴 크레이틴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운동하는 사람들에 다 걸리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통풍이 단백질이 통풍을 걸리게 하는 건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적 유전적 식이요법 동물성 단백질과 맥주 같은 것들 표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 그 외에는 신장의 건강함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었어 신장이 나빠질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말 그대로 포화상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신장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80kg인데 160g을 먹었어 하루에 단백질을 네 신장에 무리가 가 안 가 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권위있는 논문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기니까요 자 No symmetric evidence that Very high protein intake Directly damages kidney health 라고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어찌 했든 많은 양의 프로틴 섭취는 단백질 섭취는 kidney health 그러니까 신장 건강에 큰 해는 없다 단 이것도 틀려요 이미 신장이 나빠진 경우 혹은 유전적으로 신장 신장의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배가 배로 돼서 나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뭐 운동하기 전에 단백질 섭취하기 전에 특히 초보분들은 해셔야 돼요 내 신장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만약에 심부정증에 약간 좀 기질이 보이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보다 신장의 기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겠을 땐 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배로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백질 총괄의 양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 좀 알아야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피부 트러블이 나거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피부 트러블이 나거나 갑자기 만성적인 피로가 오거나 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으면 신장이 약간 좀 나쁠 수 있다 무조건 신장이 나쁘서 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크리에이틴 크리에이틴은 우리 몸에 다 들어있어 네 뇌에도 필요해 특히 신생아들은 크리에이틴이 부족한 경우 올 때는 투여를 해 우리 몸에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크리에이틴 없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이제 구경으로 섭취를 하잖아 대개는 이제 로딩기를 다 빼고서는 대개 5g을 섭취로 이제 권장을 해요 크리에이틴 같은 경우도 크게 자 여기 또 있어요 트리 멘토 르넌 이펙트 크리에이틴 서플리면서 키덴이 있으니까 똑같이 신장에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얘기해 근데 이 크리에이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심화적인 것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많은 양이 크리에이틴 섭취가 됐을 때에 키든이나 그러니까 신장과 간에 이제 바라는 영향을 이제 조사한 건데 연구한 건데 다 떠나서 다 읽었어요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고려할 것은 뭐냐면 여기 기준점은 일단은 로딩기가 있어요 5일 혹은 7일까지 하루에 20g을 먹은 상태에서 8주 동안 5g씩 먹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크리에이틴이라고 써있는 거랑 엑서사이즈 크리에이틴이에요 무슨 얘기냐 8주 동안 검사해서 이제 혈중을 혈중화해서 크리에이틴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과하다 우리 몸에서 수화가 안된다 하면 많이 있을 것이고 잘 이제 사용됐다 먹은 것들이 그러면 적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크리에이틴은요 운동을 안 한 그룹이에요 8주 동안 근데 여기 맨 마지막 엑서사이즈 크리에이틴은 크리에이틴 섭취하면서 운동한 사람 수치가 안 한 사람이랑 그냥 운동한 사람이랑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오로지 크리에이티만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에 들어있는 크리에이틴이 혈청이 혈청중에 들어있는 크리에이틴이 너무 높다 얘기에요 그 말은 즉슨 신장을 괴롭힐 수 있는 수치가 된다는 얘기에요 다시 쉽게 풀어서 크리에이틴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을 꼭 적재적소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운동도 안 하고 크리에이틴을 먹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얘기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가 안 나오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운동 경력에 따라서 크리에이틴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권장을 해요 크리에이틴을 이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육 내 크리에이틴이 들어가 있는데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크리에이틴의 분해를 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 우리 몸은 체질이 바뀐다는 얘기에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어 나 저기 내가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먹으니까 따라 먹어야겠다 무작정 BCAA 크리에이틴 이런 것들 여기 사가서 먹게 되면 그 구경제로 들어온 이미 우리 몸에서 있는 크리에이틴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크리에이틴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낭비가 되면서 간과 신장을 괴롭힐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간은 간 대로 나빠지고 신장은 신장 대로 나빠지면서 이때 신장이 나빠지면 아까 말했던 요산이 해독이 잘 안되면서 통풍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좀 커진다는 얘기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산이 분해가 잘 안된다고 해서 해독이 잘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가장 많이 기인한다고 유전적 그리고 시기 시기요법 대개 통풍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보면요 일단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비만이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통풍이라는 것을 걸릴만한 이미 나쁜 체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당뇨병 제2의 당뇨병과 굉장히 연관 깊은 합병증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통풍이 확 걸린다고 봤을 때는 단백질도 먹고 그랬던 먹으러 봤을 때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기인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네가 지금 마이프로틴에서 먹든 신터식스에서 먹든 여러분들을 어떻게 헬스홀릭에서 먹든 그 프로틴은 어디에서 나오는 프로틴이야? 유제품이야 신기하게도 유제품을 먹으면 오히려 혈중의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인 요구르트나 유산균이 좀 많은 것을 먹게 되면 유제품을 먹게 되면 오히려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드시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틴을 먹는다고 해서 또 내려가는 건 아니야 유제품을 얘기해서 그 유제품에서 나온 제품이라는 걸 근본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확실하게 여러 논문을 봤을 때에 단백질 과다 섭취는 일단 통풍에 관한 통풍에 지적적 연관 없다고 단정을 지어요 단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특히 신장이 좀 나쁘신 분들 아까처럼 말씀드린 선천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단백질 과다 했을 때 신장이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통풍 걸릴 수 있는 것을 이제 배로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아시면 돼요 건강하다는 이제 건강하다는 이제 가정하에 운동 경력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도 진짜 뭐 키로당 2g 3g 이렇게 정말로 초과다 양으로 드시지 않고 그리고 운동하신 분들은 크리에틴을 권장량 4g을 권장하고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3g 2회로 드셔야 되는데 이 적정량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 뭐 통풍 유전적인 것을 떠났을 때 통풍 걸릴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봐요 5g 5g 6g 5g 6g 6g 감사합니다.